명성산 강원철원군과 경기포천군의 경계에 있는 산 우름산이라고도 한다 높이 923m 광주산맥에 딸린 산으로 동쪽의 박달봉과 광덕산 남쪽의 여우봉이 솟아있다 동쪽 비탈면에서 발어나는 도평천은 남쪽으로 흐르다가 영평천에 합류하고 북서쪽 비탈면에서 발어나는 수계는 한탄강으로 흘러든다 남서쪽 기슬계는 국민관광지인 산정호수가 있고 북쪽 기슬계는 용화저수지가 있다 운천리에서 산정호수까지 버스가 운행되고 산정리에서 여우고개를 지나 장암리에 이르는 지방도가 남쪽 계곡을 지난다 전설에 의하면 왕관에게 쫓겨 피신하던 궁예가 이산에서 피살되었다고 한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